왜 이래? 처음으로 반항을 했습니다. 하루가 세연이가 있어서 존드네. 너 되게 어색해가지고. 이거 뭐했는데? 이거 진짜 대박이다. 근데... 이목당이 무슨 말이야? 으윽. 야, 왜 이래? 이거 지금 너, 이렇게 하는지? 미러 오빠는 그냥 좋아할 것 같은데? 나 미러 오빠 좀 재개하는 거 같아. 수고했어. 뭐하고 내가. 응. 아, 너 좋은 건이나 잘 하는 거 같아. 나 미러 오빠는 되게 하느라, 수고했어. 와 진짜 착한 것 같네요 저거? 왔다 왔다 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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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리가 나이 들었어? 어? 아니야 네 야 일단 타자 터뜨린 터뜨린